병마절도사 김견신은 의주의 장교였다. 어머니는 비녀도 꽂지 않은 나이에 동양의 모 씨와 혼인을 약속하고 납체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병으로 죽었다. 김견신의 어머니는 비록 초래를 올리지 않았으나 폐백은 받았기에 다른 곳에 시집갈 수 없다 생각했다. 그래서 부고를 듣고 즉시 발상하여 가서는 정성과 공경을 다해 시어른을 모셨다. 3-4년이 지난 뒤 친정부모를 뵙고자 돌아왔다. 동네 부자 김아무개는 수십만 거부였다. 때마침 호라비로 살고 있었는데 그녀가 정렬하고 현숙하다는 소문을 듣고 후처로 삼고자 했다. 그녀의 아버지를 찾아가서는 망금을 폐백으로 바치고 사위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소 빈공했기에 망금이란 말을 듣고 군침이 돌았다. 하지만 딸의 정절을 떠올리니 말을 꺼내기 어려울 것 같아 사양하며 말했다. 폐백이 정말 후하기는 하오. 그러나 딸아이가 수절하려는 마음이 너무나 굳기에 그 뜻을 무너뜨릴 수 없소이다. 김아무개는 거듭 간청했지만 끝내 허락받지 못하고 마침내 떠났다. 그 댁은 평소 가난한 집이라 안방과 사랑방이 멀지 않았다. 여자는 안방에 있다가 이야기를 들었다. 손님이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부친을 불러 물었다. 아까 오신 손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별다른 이야기 안했다. 여자가 여러 번 캐물으니 아버지가 실토했다. 한 말이 있기는 하지만 내게 그 말을 전하기가 뭐하구나. 여자가 다시 간곡하게 물으니 답했다. 망금을 주고 너를 철호 삼고자 한단다. 소녀 빈궁하신 아버지가 언제나 매우 걱정되었지만 도와드릴 길이 없었지요. 망금은 정말 큰 돈입니다. 그 돈만 있으면 아버지께서 평생 호사스럽게 사실 수 있지요. 그게 어찌 소녀의 지극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천한 신분이라 수저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물며 저는 납체만 받았을 뿐 죽은 남편과 합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조차 알지 못하니 평생토록 수저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얼른 그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청하여 허락하세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바깥사랑으로 나가서 급히 김아무개에게 사람을 보내 돌아오라고 청했다. 딸의 말대로 혼인을 허락하니 김아무개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망금을 보냈다. 그리고 태기라여 초래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으니 그가 바로 견신의 아버지다. 그녀는 김아무개의 가문에 들어가 은혜와 위험으로 친척들을 이끌고 노비들을 거느렸다. 손님을 대접하고 가산을 다스리는데도 하나하나 정연한 법도가 있으니 집안의 법도가 더욱더 바로 서고 재산이 점점 불어났다. 얼마 안 있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김견신이었다. 견신이 자라남에 그를 가르치는데도 법도가 있었으니 나중에 견신은 의주장교를 수행했다. 때는 신미년 1811년 겨울이었다. 가산도적 홍경래가 난을 일으킨 때 견신의 나이 31살이었다. 때마침 견신은 보직이 없어 집에서 한가하게 지내고 있었다. 어머니가 견신을 불러서 말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도적이 도내에서 봉기했는데 너는 대장부가 되어 편하게 수수방관만 하느냐. 상책은 군사를 불러모아 의병을 일으켜 적을 무찌르는 것이요. 중책은 스스로 군문으로 나아가 영문의 지위를 따르는 것. 하책은 군호에 편입하여 온 힘과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어찌 다른 사람 일 보듯이 가만히 집에 앉아만 있느냐. 그러자 견신이 답했다. 삼가명을 받들겠나이다. 견신은 집안 재산을 내놓아 민중들을 불러모아 군복을 짓고 기계를 만들어 위병 수천 명을 거느리고 반란과 전시위 군무를 맡아보던 순무사로 갔다. 정주 성 밖에 진을 치고 위에 위거해 적을 토벌하니 목을 베고 사로잡은 수가 많았다. 적병들이 감히 서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정주를 치고 들어간 데에도 이 사람의 공이 컸다. 성이 함락되던 날 곧바로 도적 소굴로 들어가 어두운 세력들을 몰아냈다. 관찰사가 그 공을 아르니 나라에서 크게 가상이 여기어 내금장과 선정관 등의 관직을 연이어 제수했다. 이어 충청병사와 별군직을 시키고 나서 개천 군수를 제수했다. 개천은 의주 도내의 읍이다. 금이완양하여 존경의 표시로 가마로 어머니를 모시고 녹봉으로서 봉양하니 도내에서 흥모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